우선 작년 수상자 중에서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동상 수상자죠. 민경식, 정현택, 민병호, 트리오의 노래 부탁드릴까요? 젊은 야님들 네, 세 사람. 어저께서부터 두 사람이 와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. 네, 가운데 분은 머리가 굉장히 짧으신데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왜 그렇습니까? 네, 군대 가셨대요.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를 위해서 특별휴가를 맡아서 지금 막 올라오신 분이에요. 그래서 어저께 그렇게 두 사람만 하죠. 자, 이제 작년도 77년도 MBC 대학가에 대해서 동상의 영예를 차지한 젊은 연인들의 주인공들 민경식, 정현택, 민병호의 노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nosso Hausen?? 안녕하세요. 잘 보 cemetery. 요? zij팍이 são 신고hés을 Ashe. 자기야 특징 Gary? family of the church송이래요.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오니 손짓하며 우리를 부르네 길은 험하고 비바란 것에도 서로를 위하며 눈보라 속에도 손목을 꼭 잡고 따스한 온기를 안우리 이 세상 모든 걸 내게서 멀어져 가도 언제까지나 너만은 내게 남우리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오니 손짓하며 우리를 부르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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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언제까지나 너만은 내게 남으리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오니 손짓하며 우리를 부르네 네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군복무회에 열심히 오시고요. 그리고 또 학창생활에 마지막 학창생활에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작년도엔 그냥 와이샤스, 하얀 와이샤스 입고 나왔는데 아마 그동안에 좀 세련되셔가지고 향보 입고 나왔습니다.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곡이기도 하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